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드라이브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할 겸 지금 강릉 1스퍼드 7번 국도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도드라이브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주쯤에서 하루 자면 될 것 같아서 숙소만 잡아놓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바다 보면서 쭉 내려가다가 멋진 포인트 있으면 잠깐 내리고 맛집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해안 라인 따라가는 동해안 라인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라인 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저번에 최분곡도 여행 2020년도에 왔을 때는 그때는 비와서 되게 우중충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노을 질 때 한번 와봐야지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노을이 너무 예뻐요. 대게빵을 먹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아지 다리 떼져가지고... 원래 계획대로면 지금쯤 한 포항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목적지 내비로 찍어놓고 가잖아요. 목적지 향해서 대략적인 방향만 정해놓고 운전하면서 내려서 구경도 하고 새로운 길도 발견하고 바다 보면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면 이게 또 나름 재미가 있어요. 여행하면서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무작정 떠나보는 이런 여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도착해 봐요. 아무것도 안ipes 너무 좋아요. 정말 모르기고 아직 부족해 보자. 그리고 지금은 도착해 보입니다. 도착해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우더룸이 있어서 화장만 지우고 세수로 양치만 하고 빨리 자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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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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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